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되는 숭두들 해외 숭두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청지기를 발표하는 시간이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결산의 시간표 때에 많이 선택을 해서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를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갱신할 것은 갱신을 하고 새로운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단 한 해의 그 결산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산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산 그리고 인류의 결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하루하루의 이 전부의 삶이 다 결산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시간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평가고 하나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뭐냐 개인의 학업 성적의 성과를 보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방법 상대평가입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점수를 등수를 정하는 그러한 평가 그런데 절대 평가는 이런 상대평가하고는 다릅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어떤 절대기준에 비춰서 평가하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이다. 그럼 1등급 기준이 90점이다. 그렇게 하면 시험을 쳐서 90점을 그렇게 넘으면 몇 명이든 상관없이 다 1등급이에요. 다 90점 넘었기 때문에 1등급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입 수능 시험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영을 하고 있어요. 영어나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것을 절대평가합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 얼마를 내가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도전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직분을 가지고 삶에 도전했을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얼마를 많이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불평, 엉망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를 이런 직분을 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비교의식. 비교의식이죠. 자연스럽게 모여 불평, 원망은 따로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절대 원리스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평가라고 그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 초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99%가 다 상대평가에 잡혀 있어요. 성경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믿음에 도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박성교 장노님. 산업성교위원장 하다가 시기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뭘 맡았냐. 경조국장이요. 위원장도 아니요. 경조국장 맡았어요. 경조국장 뭐요. 장례식 가는 겁니다. 새벽이고 낮도 밤도 없어. 이거 뭐 지방이고 뭐고 막 가야 돼. 가장 사실은 직분 중에서 장로로서 직분 중에 가장 힘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압니다. 이 직분을 맡았다. 얼마나 힘든 직분인지 몰라요. 이 직분을 맡았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적당하게 뭐 시간 되면 가고 안 하면 말고 뭐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다 지금까지 그래가 떼어왔어요. 그런데 박성교 장례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장례식을 통해서 보험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험에 영향을 입을까? 가장 중요한 게 시신염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다 와서 마지막 얼굴을 봐. 그러니까 그때 이 시신염을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시신염을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 시신을 그건 뭐 알지도 못하시지요. 다 닦아내고 직접 다 닦아내고 우리 유족들 본 앞에서 잘 그렇게 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자기 가족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감동받죠. 그 찬양 다 드러놓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내가 사람을 보기를 제대로 봤구나. 진심이, 중심이 딱 보이잖아요. 말이 뭐 필요합니까? 99%는 거의 대강합니다. 무슨 염을 배웁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태호 이장의 말씀 예수님께 종말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열처녀 비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전부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이 직분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아라. 직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직분 주신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어떤 사역을 하던지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충족시키면서 잘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도전하는 언약적 삶입니다. 14절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시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한 달란트가 요즘 시세로 말하면 9천만 원 됩니다. 은 한 달란트는 6천이고 금 한 달란트는 9천만 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맡겼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인의 의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섯 달란트 큰 거 많은 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부신앙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계산이 달란트를 양적으로 생각하면 양적으로 달란트를 양적으로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요한 능력 곧 재능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 했냐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 은사라고 말하는데 이 은사는 헬라 말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이 카라입니다. 카라 원래는 카라 카라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기 재능 은사를 따라서 살면 큰 기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은사를 은사하도록 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신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은 거의 은사구나 제대로 직분을 맡았다거나 너무 신나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충성된 종이들 내가 이걸 뭐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가짜입니다 가짜 지금 착각을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 응답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은 각자가 가진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 은사 따라서 살면 기뻐요 마음이 기뻄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직분 따라 하는 게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행복해하는 교사 구역장 직분 맡아서 하면서 행복해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실에서 사는 우리에게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신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후회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살아가도록 이지슨 교수가 지난주 인턴십에 간정했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 앉아서 다 봤습니다 교통사고로 온몸이 다 55도가 다 타버렸어요 55도 몸에서 55도 얼굴부터 여자로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에 불평하겠어요 기도하는 자녀인데 신앙생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현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이제 행정호선 통해서 내게 보고하는 이 보고서를 이렇게 매주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상식의 3장 현장 속에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세상 말로 못 죽어서 사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걸 찾으면 끝이 없어야 돼요 아멘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수많은 교통사고사에서 지켜주신 거 그 이지슨 교수도 가만히 서 있는데 오빠가 운전하고 옆에 가면 앉아서 가만히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엄주 운전자가 와서 첫 분이니까 불이 나버린 거예요 뭔 잘못이 있어요 신호 대기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첫 분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고 그런 것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관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맡았다 교회에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직분을 맡았다 이거는요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불평을 해 다른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 안 좋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상하관계를 봐요 상하관계로 이렇게 되면 차단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섭섭 막이라고 섭섭해 적어도 목사님인데 이 직분을 줄 줄 알았는데 섭섭해 비교하는 것 상대 아니 내가 이 정도 직분밖에 감당이 못한 것밖에 안 돼 불평, 원망 거기에 보험 없어요 섭섭 막이 사단이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면서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직분 맡아놓고 얼렁뚱땅 세월 보냅니다 시간 다 보냅니다 무감각 세월 허수해버립니다 뭐 교회가 월급을 줍니까 무슨 따질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준 것밖에 없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냥 지나가요 더 안타까운 것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야말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만 갖다 보면 참견합니다 자기를 또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사람 힘 다 빼버립니다 도로 이러한 사람 힘 빼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심부름입니까 마귀 심부름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영적 이 동력을 떨어뜨리는 짓 후대까지 망해요 저는 모테로 신앙상 그걸 교회 안 했으면 봤어요 직분이 축복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 연잔맷돌 지고 바다 바다 죽어라 장례식 할 필요 없다 연잔맷돌 목에 달고 바다 바다 죽어라 시체가 올라와야 장례식을 하지 예수님 말씀이요 아시겠어요 실족시키는 자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 없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맡겨준 직분 충성하는지 안하는지 하나님 말고 교회가 알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올인 집중해야 하나 하는데 내 이름 세자 하나 알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남이 알아주는 하나로 그것밖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고 고란대와 아니고 결산의 시간표가 옵니다 악하고 깨어른 종아 책망 받습니다 목사는 이 일의 감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이모가 담고 직분을 뺏어서 충성장에게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감독자 할 일입니다 충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직분에 충성하냐 하느냐 금화 보는 겁니다 결산의 시간표에 악하고 깨어른 종아 갈라대 6장 7재로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둡니다 뭘 심었습니까 눈물을 기도를 헌신을 심었습니까 그대로 거둡니다 불신앙을 심었습니까 그대로 거둡니다 주인님 달란트를 맡겼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본문에 나오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겨주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각각 남겼다 중요한 것이 뭐요 바로 갔다는 겁니다 바로 직분 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가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이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사실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우리 야구부서는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경상동말의 디지 믿음이다 그렇죠 믿음 아니야 없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 핑계야 될 거 많지요 코로나 시대 그렇죠 그러나 사단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만남도 못 하게 하지만은 이 세상은 장식의 3장 모든 그 사단이 다 움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 직분을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관없어요 모든 기관 모든 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맡겨 직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놀고 있습니까 한 달러는 듭니다 더 말하지 마세요 다른 몇 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 부서 모든 다락방 모든 현장 뭐 교독교 방송대회 목사들 포럼 들어보면 다 막 힘 다 빠졌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대요 그냥 이때 얘가 어떻게 운영되겠냐고 막 그냥 탄식을 하고 토론해요 내 속으로 이야 하나님이 주무시나 돌아가셨냐 그 로마의 강력한 핍박 가운데서도 조그마한 마카타라빵 교회가 그립에도 불구하고 그냥 로마를 입에 오시면 장악해버렸는데 가만히 있어 핍박한다고 죽인다고 생명면 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확산해 나갔는데 4등전 9장 19절 24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로 즉시로 현장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 반대로 살았거든 예수 잡아 죽이려 가던 사람 예수당들 이 예수당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 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야 이거 내가 속았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울이 다메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우죠 이게 어떻게 된 파이냐 아니 유대인 청년의 회장이 그야말로 앞장서서 세대만 죽이던 이 우리 최고의 지도자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니 당혹스러우고 당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일에 있지 않고 오늘에 있습니다 아시아 돼요? 마귀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계속해서 미루게 합니다 오늘만 날이냐 내일 때 있고 그 다음 달도 있고 다음에 뭐 코로나 다 끝나면 그때 한번 해보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내일입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반대로 나가야 돼요 적시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적시로 미루지 마세요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직분 다 뺏길 것입니다 얼렁뚱땅 적당하게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변명하고 있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국 전자거래상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인 이 알리바마 그룹의 창업자인 마윈 회장이 한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냐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작은 사업을 이야기하면 별로 돈을 못 분다 하고 큰 사업을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남의 의견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냉인보다 더 적은 일을 합니다 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끝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윈 이 회장의 강족점은 뭐요 뭐 못거리지 말고 도전하라는 얘기 핑계대지 말고 Just do it right now 지금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영육간에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언약적 도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적 도전하는 것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나이도 많은데 엄청난 난공불락의 안악산지인데 아무도 겁이 나서 안 걸려고 그러는데 내게 주소 은약적 이 선포를 하자마자 즉시로 믿음에 도전합니다 갈렙이 머리가 머리가 좋았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계 모든 성도들 내게 주신 직분을 응답의 플랫폼으로 삼고 은약 도전하시 도전하시 바랍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동담 하나님 무슨 내가 내게 교회를 통해 준 직분은 충성하냐 목숨 걸고 헌신하냐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보다 더 내가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너 얼마나 헌신하냐 하나님 묻습니다 제가 너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내가 처음 하고 가는 세상에 처음 하는 말이에요 난 듣도 본 적 없어요 아 직분이 축복의 통로구나 제가 처음 하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맡긴 직분이 내 모든 가난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내면 속에 있는 상처들 이 모든 열등의식 모든 걸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서시는데 서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구나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 우리의 능력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증거의 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유익한 삶입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우리 인생은 결산할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서 다스달란트와 두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다스달란트 두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때 이때 주인이 달란트 양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두 종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 또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저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는 달리 한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결산하러 다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산하게 되니까 주인이 주인 앞에 와서 잔뜩 자기 변명 털어놓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전가시게 놓았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대서 거두고 해치지 않대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딸날들 땅에 감추었나 마치 주인을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막 지금 몰아세웁니다 언제 두렵게 했습니까 스스로 두러운 거요 주인이 스스로 두렵다니 주인이 사랑이 말해서 이렇게 직분을 줬는데 주인이 들어가서 막 불평합니다 교회를 불평합니다 목사를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처음부터 뭔가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불평합니다 이런 종의 태도에 대해서 주인은 뭐랍니까 악하고 깨어른 종 책망하죠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은 변명하지 마세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변명해봤자 악하고 깨어른 종입니다 이런 결산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평가의 기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평가 기준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나를 내가 아니에요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았느냐 내가 유명해졌냐 내가 이름이 더 알려졌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통해 직분을 통해 복음이 알려졌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독일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수용소로 유대인들만 다 잡아가지고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끌려 가던 한 유대인 평범한 삶을 살고 끌려 평범한 살았어요 자신은 독일에 대항을 해서 싸운 적도 아니고 자금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평범하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끌려가는 도중에 불평을 합니다 나는 독일에 대항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냐 이렇게 불평을 할 때 그 옆에서 같이 끌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했어요 설령 여러분이 맡겨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 했는데 손해받다 한달란트 까먹었다 내가 열심히 장사했는데 한달란트 다 날려버리고 손해받다 주인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가 실제로 다 날려버리고 없습니다 주인이 책망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니는데 잘 안됐다 더 도와주지요 다시 한달란트 더 주든지 더 주든지 그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해봐 트라이 오개인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하지도 안했어 실패할까봐 날라갈까봐 하지도 안해놓고 변명이 되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 달란트를 주시면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데 별 결과가 안 나와도 중심부진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망할 수 없는 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영경보다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2, 3, 7 나라 오천종족 보고마 이루기 위해서 이 은약 이동 속이 나를 영교에 보냈다 영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셨다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는 이 사명 소명 의식을 가지시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다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사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인들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대충 일하는 관료들을 일컬해서 미스터 하딩이라고 말합니다 하딩 우리는 허탕에 그런 말도 하지만 미스터 하딩 이란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이름이 워런 하딩 이 사람 이름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워런 하딩 대통령 평가에서 지금과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평가에서 그보다 더 나쁠 수 없는 대통령 평가 다섯 말 최악의 대통령 1순위가 워런 하딩 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무사 안일주의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수많은 공약들을 남발했지만은 대통령이 딱 되어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책임을 해피하고 각종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킨 심각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딩의 업무 태도를 빗대어서 자신에게 부과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핑계만 대고 몸살 이런 관료들을 보고 미스터 하딩 이렇게 부른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구촌의 이런 재앙이 코로나로 인하여 재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는 재앙시키는 이런 말세의 흔적들이 자연재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극단 말세의 지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영적으로 미스터 하딩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통으로 뭐요 무사 아닐주의 좋은기 좋은거야 적당하게 넘어가는거야 시간 지나면 또 다 그런거지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강단의 이 언약이 아닌 뭐요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선택하는 무사한 일주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렇게 빠져있어요 디어전스 1장 12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내게 직분을 맡기 있음이니 충성되어 직분을 맡겼어요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여 감사의 이유였어요 나같은 게 이 직분을 맡다니 그리고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뭘 똑똑해서 잘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다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요 직분의 생명 그게 되었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 성공 못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성인도 못 받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시간만 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1년 시험은 능력 수당 주고 월급 주고 다 연금 주 하죠 교회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을 그냥 보장해요 평생 제가 체험할 말이라니까요 세상에 주는 이 상급하고 하나님의 상급 차원이 달라요 평생 영원히 영원히 석지 않을 것 까지 상급 우리 우리 하나님이 치사한 분 아닙니다 무능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모르는 분 아니에요 개인과 가정과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고 개인의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거 깨어있어라고 아멘 깨어있어라고 인간은요 문제사건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죽으라고 안성깁니다 뭐 깨어있어요 죽어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거든 잡으세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잘 아무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 때 그 능력이신 그리스도 잡으시라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야말로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건강해보죠 건강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주신다고요 기도해보세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후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한번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평신도 때 직분 맡으면 3일 금식했습니다 무슨 직분을 맡든지 3일 금식했어요 연초에 다 받기 때문에 연초에 딱 연말에 제가 성경이 그래요 12월 마지막 주에 딱 줍니다 그러면 11월 1일 1일 1, 2, 3일 무조건 금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이 직분 맡았습니다 나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환경 다 주십시오 3일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적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참 노트 적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게 적고 저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자리까지 있는 사람 누구 말 듣고 내 기분에 내 감정 없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는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붙잡고 겁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일단 겁이 없어집니다 은약적 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역적 도전하세요 그래서 결산의 시간표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영교의 모든 승두들 다 되시기를 진흥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통하여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준 맡기신 이 직분을 따라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과연 직분이 축복의 통리였다고 모든 회복의 통리였다고 모든 것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이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